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2년도 2회 교통기사 1과목하고 2과목 부분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는 1회보다는 나이도가 좀 높았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중상 정도 나이도로 판단이 되고요.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거 감안하시고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죠. 죄송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버스와 지하철의 효용함수값이 각각 마이너스 0.55, 마이너스 0.88일 때 로집 모형에 의한 각수산별 선택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죠. 로집 확률 상당히 쉬운 공식이죠. 버스의 선택 확률 먼저 한번 풀어보면요. 우리가 exponential 버스 효용함수값이요. 그 다음에 플러스 exponential 지하철 여기 분모로 잡고 그 다음에 분자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exponential의 버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죠. 쉬운 내용이고요. 자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2회 exponential의 버스 부분이 마이너스 0.55, 마이너스 0.55, 그 다음에 exponential의 역시 마이너스 0.55, 그리고 지하철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0.88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계산기의 exponential만 찾아서 계산할 수만 있다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자 0.58이 나오겠고요. 0.58이 나오겠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하철도요. 지하철도 똑같아요. 지하철도 분모는 똑같이 잡고 그리고 분자에서만 뭘로 바꿔줘요. 지하철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효용함수값을요. 자 그렇게 뽑아주시면 0.42 이렇게 나올 거예요. 1번 문제는 기초에서 많이 만났던 유형의 문제 유형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 2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버스 운영체계 중 공동배차제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우리가 공동배차제의 수익금 공동관리제, 그 다음에 차량, 노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노선이나 차량이나 이런 거를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 회사가 공유를 하긴 하는데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운전자를 공유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운전자 공동관리제 이건 아니에요. 4번 정답이고요. 그 운전자는 어떤 회사에 그대로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운영을 하진 못해요. 이 회사에서 또 다른 회사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사람을 갖다 쓰고 그 다음에 C라는 회사에서 B라는 사람을 갖다 쓰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토지용과 교통체의 관계에서 토지용 변화에 따른 통행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역에서 D급 중 상승, 즉 증가, 확충 또는 확대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달라는 것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토지용 변화, 그 다음에 통행 발생량 및 교통량이 증가됐다라고 하면 교통량이 증가되면 교통시설은 늘어나야겠죠. 확충이 돼야겠죠. 그렇죠? 확충이 될 것이고요. 교통시설은. 접근 수선은 어떻게 돼요? 교통시설이 증가가 되니까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같이 좋아지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지가. 이러면서 접근성도 좋아지죠. 교통시설도 많아지죠. 그러면서 땅값이 올라가는 거죠. 지가도 상승하게 되겠고요. 교통시설, 접근성, 지가 모두 상승 또는 확충이라고 정리해야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자, 통행분포 단계에서 사용되는 모형 중 자, 프라타 모형의 계산 과정을 보다 단순화시킨 모형은 뭐냐? 그러니까 프라타하고 같이 딸려들어온 놈이죠. 디트로이트. 그렇죠? 네, 디트로이트 모형.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갈게요. 자, 교통체의 관리, TSM 기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봤고 이 TSM 기법은 주로 장기 교통계획이 아니고 어느 교통계획?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되기 때문에 장기 교통계획이 아니고 단기 교통계획 과정에서 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 2번,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3번, 차량보다 사람, 즉 여객의 효율적 움직임에 중점을 둔다. 그 다음에 4번, 투자 및 운영 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 자, 개인교통수단과 비교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뭐냐? 1번, 자, 불특정 다수의 수성에 이용하다, 용이하다. 그죠? 대중교통이니까요. 그 다음 2번, 수성 경로의 유동성이 크다고요? 아니죠? 수성 경로는 이제 정류장이나 노선이 그대로 정해져 있죠. 그죠? 유동적이지 않고, 자, 움직임이, 뭐죠? 유동성이 적다. 그죠? 정해진 길로 다닌다. 라는 겁니다. 2번 정답. 네, 3번, 이용비용이 저렴한 편이다. 그 다음에 수성이 대량 집약적이다. 그죠? 괜찮네요. 자, 됐고.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인통행실태조사 시행방법 기준이 틀린 것은 뭐냐라고 봤고요. 자, 1번, 자,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상주자는 만 5세 이상의 내외국미로 한다. 그죠? 그 다음 2번, 자, 개인통행실태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개인, 가구속성조사와 개인통행실태조사로 구분된다. 그죠? 네, 3번, 표본수가 결정되면 칭화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본절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칭화추출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별, 그 다음에 뭐 직업, 지역별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소입단을 만들죠. 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다 소집단을 만든 다음에, 그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거예요. 요것을 우리가 칭화추출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맞고요. 네, 4번, 자, 조사 방법은 학교 및 직장, 매체 등을 통한 기관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용이하지 않을 경우 가구 방문 조사를 평행한다? 아니에요. 원칙은 개별개별, 개인이기 때문에 가구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게 원활치 않다. 즉, 이 사람이 자, 뭐 맨날 직장에 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와있다라고 하면, 그 직장에 가서 또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구 방문 조사가 원칙이고, 자, 용이 있지 않을 때 직장 방문을, 자,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신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통계획 수립 시 통행분포 단계에서 사용하는 분석 모형이 아닌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요. 중형 모형, 성장인자 모형, 간섭기 모형, 전부 다 통행분포 단계에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4번, 교차분류분석이요. 요게 뭐냐면, 카테고리 분석법이에요. 그죠? 명칭이 달리 나왔죠? 카테고리 분석법. 자,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한자, 즉, 우리나라말로 바꿔놓은 것인데, 한자로 바꿔놓은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한자로 바꿔놓은 거예요. 교차분류분석 모형. 자, 그래서 카테고리 분석법을 저렇게 바꿔놓은 거죠. 즉, 카테고리 분석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죠. 카테고리 분석법은 통행 발생 모형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로진 모형과 프로핀 모형을 그대로 비교한 모형이 되겠네요. 자, 로진 모형과 프로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옳은 것을 좀 찾아달라는 것이고요. 1번, 로진 모형은 이항 모형이고 프로핀 모형은 다항 모형이다. 바뀌었죠. 자, 프로핀 모형이 이항 모형, 그 다음 로진 모형이 다항 모형이고요. 자, 로진 모형은 통합 모형이고 프로핀 모형 개별 형태다. 요게 바뀌었죠. 프로핀은 통합, 로짓은 개별이고요. 3번, 로진 모형은 오차항이 Y블분포를 따르고 프로핀 모형은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3번 맞고요. 4번, 로진 모형은 비관련 대안 간의 독립성과 관련한 문제가 없으며 프로핀 모형은 자유로운 상관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요것도 바뀌었어요. 프로핀 모형은 비관련 대안 간의 독립성과 관련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 로진 모형은 자유로운 상관관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역시 바뀌었네요. 바뀐 부분 여러분들이 체킹해서 진행해주시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좀 어려웠었고요.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철도 역사건설에 따른 경제성 분석 시 편익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건축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렇죠? 역사는 공적인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면 답이 바로 나오죠. 운영비 절감, 교통사고 감소된다. 왜냐하면 교통량이 적어지니까요. 철도를 이용하니까요. 통행시장 감소된다. 철도를 이용하면 통행시장 감소하죠. 그 다음에 4번, 주변지가의 상승. 이거는 공공성하고 맞지 않아요. 그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공적이지 않은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통체계관리기법에서 교통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뭐냐? 교통수요를 억제시키려고 하는데 자, 해서는 안 될 방안을 좀 찾으라는 거죠. 자, 가변차료제 실시요. 가변차료제를 실시하면 통행이 더 원활해지기 때문에 교통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어, 거기 가변차료제대. 자, 거기 원래 막혔는데 가변차료제를 실시해가지고 아침에는 우리가 차선을 더 많이 쓰고 오후에는 또 내가 퇴근할 때 그 차선을 더 많이 써. 그럼 우리가 차 운행 많이 하겠죠. 교통수요가 증가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2번 자, 주차 제한구역 확대한다. 그러면 차 세울 수 없습니다. 안 갖고 나가겠고요. 버스 전용차로 설치한다. 버스 타는 게 더 편해. 그리고 버스 전용차로를 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차로가 줄었어. 승용차의 차로가. 그럼 안 갖고 나가는 것이고요. 자동차 통행 제한구역. 어휴, 통행 제한까지 걸어버렸어요. 안 갖고 가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자, 선호의식 데이터와 선호 결과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자, 선호의식 데이터는 가상, 즉 잠재선호기법이에요. 잠재선호기법. 잠재 선호 기법이다. 즉, 여기서 말한 잠재선호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인 거예요. 가상적인 사항을 전제로 해서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편하게 답을 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호 결과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조사기법이에요. 실체적 조사기법. 실체적 조사기법이다. 조사 기법이다. 줄여서 선호의식 데이터를 sp. 그렇죠? sp. 그 다음에 선호 결과 데이터를 rp.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죠. 밑에 지문도 줄여서 나온 거죠.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1번 sp. sp. 데이터는 가상사항에 대한 대안을 평가할 수 없다? 아니죠. sp. 데이터는 잠재선호기법. 가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가상사항에 대한 대안을 평가할 수 있겠죠. 2번 sp. 데이터는 1인의 회답자로부터 복수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게 맞네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가상으로 하기 때문에. 2번 정도 되고요. 자, rp. 데이터는 현존하지 않는 대안에 대한 선호 정보를 평가할 수 있다? 현존하지 않는 것. 즉, rp는 실체적 조사기법이기 때문에 현존하지 않은 대안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어요. 실체적이기 때문에. 4번 rp. 데이터는 대체 안의 속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될 수 있다? 아니죠. 실체적이기 때문에 다양성이 떨어져요. 그렇죠? 가상보다요. 정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sp.가 가상, 즉 잠재선호기법이고 그 다음에 잠재선호조사기법이고 rp가 실체적 조사기법이다. 라는 거. 그 두 가지만 체킹해놓으면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13번 문제. 자,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다른 대안과 비교하기 쉽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수익성을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과정과 결과를 이해하기 쉽다. 그 다음에 4번.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할 수 있다? 아니죠.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가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즉,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어떤 규모든지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라는 자, 그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죠. 사업의 절대적인 규모를 고려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 통행 실태조사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사람 통행 실태조사는 일반적으로 기종점 조사를 많이 해요. 그 스크린라인, 폐쇄선, 가구 방문 조사.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이동차량조사법은 기종점 조사법은 아니죠. 즉, 주간의 통과 시간이나 그 다음에 주간의 통과 시간 그 다음에 마주오거나 통과 시간에 즉, 주간의 통과, 주간의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마주오거나 아니면 추월, 또는 추월 당하는 차량들을 조사하면서 측정한 조사 방법이죠. 즉, 차량이 어떻게, 얼만큼 원활하게 통과하느냐라는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자, 이동차량조사법은요. 그래서 사람의 통행 실태, 사람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자, 실태조사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4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15번 문제. 교통대한 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 고려할 요소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뭐냐라고 하고요. 할인율 좋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이자율 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할인이 반드시 들어가야겠고 이종자 편익이 얼마냐? 건설비의 소유 규모가 얼마냐? 즉, 편익과 건설비의 소유 규모는 비용이 되겠죠. 편익, 비용, 할인율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타당성 검증을 할 때 필요한 3요소죠. 자, 사업 주체가 누군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정답이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 교통조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봤고요. 자, 1번. 존의 경계는 가급적 행정구역과 일지시킨다. 맞아요. 그 다음 존의 모양은 원형보다는 공간적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가 되돌아간다? 아니죠. 가장 우리가 효과적인 형태는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점을 갖고, 즉 센트로이드를 갖고, 단일 중심을 갖고, 자, 이렇게 원형으로 구성된 존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2번 정답이 되겠고, 3번. 존 내부의 사회적 경제적 특성이 규정에 든다. 오케이, 좋고요. 그 다음 4번. 각 존의 가급수 인구 및 통행량이 비슷한 것이 좋다. 즉, 3번과 4번은 거의 유사한 질문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 전량배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즉, 전량통행배정법이라고도 하죠. 그죠. 자, 이론이 매우 단순하다. 변화되는 통행시장을 고려할 수 없다. 그 다음 3번. 통행자의 행태 측면을 반영하십니다. 아니죠. 자, 우리가 전량배분법도 4단계 추정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4단계 추정법은 통행 발생, 통행 배분 이런 어떤 추정법 안에 들어가는 하위 개념이에요. 자, 이 추정법, 4단계 추정법은 우리가 통행 실태, 즉 실태적인 파악보다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파악, 즉 통계적이고 총체적인 파악하는 데 유리한 통계기법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행태 측면까지는 고려가 좀 어렵다. 그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도로의 용량을 초과하는 배분이 발생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주행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 또는 도로시설과 실시간으로 통신을 하며 위험요소를 서로 공유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 이거죠?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냐면, CITS라고 불러요. 기존의 이제 지능형 교통체계, ITS에서 C만 붙인 거죠. 네, 2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수요 탄력성 문제 나왔습니다. 자, 어느 도심지의 첨두, 1시간당 주차요금이 3,000원, 주차수요 대수는, 자, 주차수요는 만 대, 자, 주차요금이 25% 인상될 때, 자, 수요 감소량이 500대라면, 자, 주차요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 우리가 주차수요 탄력성 2는요, 자, 먼저 공급분에, 자, 공급의 변화분에, 자, 수요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공급은 원래 공급이 이만큼, 원래 공급이 이만큼이었는데, 그때 공급의 변화량, 파셜 P, 그렇죠? 공급의 변화량이 이만큼이다. 자, 그 다음에 수요 변화량, 수요는 전체 원래 수요가 이만큼이었는데, 자, 파셜 V, 수요 변화는 이만큼, 자, 진행이 됐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요금적인 차원이에요. 공급요금이 이만큼인데, 주차수요가 이만큼 변화했다. 그렇죠? 공급부분, 즉 주차요금이 분모에 가고, 그 다음에 수요부분이, 즉 주차대수가 분차에 가겠네요. 자, 그러면, 자, 주차 공급부분에 원래 주차요금이 1시간당 3천원이었는데, 자, 변화가 됐습니다. 인상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큼 인상됐대요? 자, 0.25, 즉 25%만큼 인상이 됐대요. 3천에 곱하기 0.25, 요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수요는 원래 만 대였는데, 500대만큼 감소했대요. 감소량을 쓰는 거예요. 만 대고요. 얼만큼? 마이너스 500, 500만큼 감소했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고 두들겨주시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0.2, 요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 교차수요 탄력성은, 자, 얼마다? 마이너스 0.2로 판단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교통계획을 교통계획기관, 그 다음에 계획대상,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구분할 때, 다음 중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요. 그죠? 공간적 범위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도시라는 공간, 지구라는 공간, 지역이라는 공간, 대중이라는 건 공간이 아니죠. 그죠?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교통계획은 중간 정도 난이도였어요. 약간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었지만, 아예 못 풀. 지금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죠?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교통공학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그린시일스의 21번입니다. 자, 그린시일스의 고통류 모형에 따라 자유속도가 90kmph일 때, 용량상태에서의 교통류속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용량상태일 때는 우리가 자유속도 대비해서 1분의 2의 속도를 갔습니다. 자유속도가 90이었기 때문에 그린시일스의 용량상태에서는 45kmph, 그죠? 네, 3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자, 포화성분포 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자, 도착교통량이 시간당 900대일 때, 30분 동안 5대가 도착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가 도착확률에 대한 거 한번 꾸려보면요. 자, 계산식이, 자, 중간 평균의 m에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스퍼넨셜의 마이너스 m, 이렇게 들어가겠고요. 자, 마이너스 x가 아니죠. x, 그 다음에 x의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건 뭐냐면, 알아야 되는 건 이 m이라는, 자, 평균값을 알아줘야겠죠. 자, m을 구해보자. m은, 자, m을 구하는 단계예요. 지금 일단 도착교통량이 시간당 900대입니다. 900대. 그러면 3600초당, 자, 900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걸 30초당으로 나누면, 여기서 나누기 120을 하면 되죠. 나누기 120 하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나누기 120 해주면 됩니다. 나누기 120 해준다. 그러면 결과 얼마나 하면 7.5대가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30초 동안 7.5대가 들어온다. 그래서 m은 얼마? m은 결국 7.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죠. 자, 3일 동안 5대가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p의 x가 5값이 되고요. 요게 x값이 되는 거죠. x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값 7.5의 x의 5승 넘어주고, 그 다음에 x, exponential의 마이너스, 자, 평균값 7.5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얼, 5의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0.109, 이렇게 나오죠. 109,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3번 문제. 네, 요거는 이제 중방향 교통량입니다. 중방향 개수. 자, 교통공학이 계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조금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교통량 조건에서 중방향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고요. 자, 도로의 양방향 교통량이 5,000대고요. 상행 교통량이 2,800대, 하행 교통량이 2,200대예요. 그러면 중방향은 이 중에 상행과 하행 중에 많은 교통량이 있는 곳이 중방향이죠. 2,800대예요. 자, 문제는 단순합니다. 중방향 개수는요. 중방향 개수 T는 전체적인 교통량, 양방향 교통량에서 양방향 교통량 중에 중방향 교통량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방향이 지금 5,000대고요. 5,000대 퍼, 자, 시고요. 그 다음에 상행이, 즉 중방향이 상행이죠. 2,800대. 해주면 얼마 나오냐면 0.56 나오겠네요. 0.56 이렇게 나온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24번 문제. 네, 감흥식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감흥식 신호기에 비해 정주기식 신호기가 갖는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인접한 교차로가 연동이 용이하다. 정주기에는 그렇죠. 그 다음 2번. 구조 간단하고 설치병이 저렴하고요. 교통량 변동에 예측이 불가능할 경우 정용이하다. 안 되죠. 교통량 변동에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야 주기를 얼만큼 줄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야 정주기가 되는 것이고요. 교통량 예측이 좀 불가능한 곳에 바로 감흥식이 들어가는 거죠. 올 때마다 열어주는 거죠. 3번 정답이 되고. 4번. 보행자 교통량이 일정하면서 많은 곳에는 감흥식 신호기보다 정주기 신호기가 좋다. 즉, 보행자 교통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교통량이 많을 때 우리가 정주기식이 좋아요. 정답은 3번. 자, 25번 문제. 요번에 표본수를 뽑아주는 문제네요. 자, 문제가. 즉, 계산 문제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고속도로 제한속도 개선을 위한 속도조사에서 속도의 표준편차를 10kmph, 허용오차를 2kmph로 할 때 필요한 표본수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봤고요. 신뢰도는 95%다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자, 이렇게 좀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표본수는 어떤 것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엡실런 허용오차. 엡실런 허용오차의 제곱에.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자, 표준화계수로 하겠습니다. 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자,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더 편해요. 표준화계수의 제곱에. 자, 곱하기 그 다음에 표준편차의 제곱. 요렇게 잡히죠. 자, 그래서 표준화계수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교통계산에 나오는 문제는 다 1.96이에요. 1.96, 1.96을 갖고 들어갑니다. 자, 볼게요. 자, 표준화계수 1.96의 제곱에 곱하기.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10이고요. 10의 제곱. 허용오차가 2의 제곱이네요. 자, 요걸 풀어주면 얼마 나오냐면 96.04. 90.04. 그러면 양 몇 개 해줘야 돼요? 한 100개 정도를 표준화로 진행해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6번. 또 다양한 계산문제. 아주 다양해요. 계산문제 아주 다양하게 나왔어요. 자, 소요현시율의 합이 0.85고요. 그 다음 주기당 총손실시간이 16초. 그 다음 1대 웹스터 방식에 의한 적정주기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네요. 자, 적정주기 C는 우리가 1.5의 손실시간. 그죠? 플러스 5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소요현시율의 합이 나오겠죠. 1- 소요현시율의 합, 소요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의 우리 주기당 총손실 16초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0.8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기로 넣어주시면 193.33 193.33초가 나와요. 그러면 193초죠. 4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문제. 자, 다차로도로의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효과적도로 오른 것은 일반적으로 다차로도로는 연속류입니다. 연속류의 다차로도로, 즉 다차로도의 연속류 같은 경우는요. 얼만큼 속도로 통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만큼 통행을 잘하고 있느냐. 연속류니까요. 그래서 평균 통행 속도로 진행하죠. 다차로도로의 서비스 수준 평가를 위한 효과적도, 평균 통행 속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황색 신호 시간 문제 나왔네요.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계산 문제가 다양한. 자, 계산 문제가 지금 나왔어요. 자, 어떤 교차로에서 운전자 반응 시간 1초고요. 차량의 접근 속도가 30km 파워. 감속도가 3.0. 그 다음에 교차로의 폭이 25m, 차량 길이가 5m, 자, 전적색 시간. 나중에 이건 전적색 시간을 빼줘야 돼요. 이때 황색 신호의, 자, 적정 시간 얼마냐. 자, 그러면 황색 신호 기본적으로 뽑아주면요. 자, 반응 시간 있죠. t 플러스, 그 다음에 감속도 감안하고 2a 분의, 자, 속도.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속도의 이제 길이 개수들 더해주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응 시간을 얼마 전에 1초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감속도 2 곱하기 얼마? 3으로 잡았고요. 이때 v는 우리가, 자, 속도, 메타퍼세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메타퍼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속도 30에 메타퍼세크로 바꿔준다. 3.6 나눠준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교차로 폭이 얼마 잡혔죠? 25 잡히고요. 차량 길이가 5 잡히고, 그 다음에 다시 속도 30 나누기 3.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5.989 나와요. 5.989, 5.989 나온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항상 뭘 해주냐면, 전적색 시간을 1초를 빼줘야 돼요. 그죠? 항상 전적색 시간 1초를 빼준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4.989 해서 약 얼마? 5초.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9번. 자, 도로의 기능을 이동성과 접근성으로 구분할 때, 자, 다음 중 이동성이 가장 높은 도로, 네, 쉬운 문제네요. 고속도로, 고속국도죠. 접근성으로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면, 국지 도로가 되는 것이고요. 정답이요. 자, 30번 문제. 아래 교통량, 밀도, 속도, 모형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뭐냐라고 봤어요. 자, 1번. 자, 차두 시간의 최소점은 F다. 그렇죠? 차두 시간의 최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혼잡한 시간이에요. 혼잡이 가장 센 시간. 그렇죠? 혼잡이 가장 큰, 자, 시간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자, 이때 혼잡에서 완화가 있고, 이제 혼잡이 있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혼잡한 것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완화예요. 그러면 혼잡의 끝머리에 뭐가 있어요? F 좌표 있네요. 맞네요. 1번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유속도는 A점과 C점을 연결하는 기술이다? 아니죠? 자유속도는 가장 완화되어 있을 때의 속도이기 때문에, 가장 완화되어 있다 여기죠? 그렇죠? 이 부분의 접선이에요.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A점에서의 밀도는 교통신호의 정지된 상태의 밀도가 나타난다? 아니죠? A점은 자유속도가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달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차가 거의 없어서 달리고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차두거리의 최소점은 얼마다? 차두거리가 최소화된다는 것도 똑같이 혼잡이 뭐다? 최대가 된다는 얘기야. 혼잡이 최대가 된다. 그럼 열로 쭉 가죠? 그럼 어디야? F점이 되겠죠. 차두거리의 최소점은 F점이다. 그래서 맞는 것은 뭐예요? 1번만 맞다. 자, 이렇게 정의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교통류의 분석 사례에 따라 적용하는 확률분포함수의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고요. 자, 1번. 교통유름 내 차두 간격의 분포. 간격이죠? 네, 간격. 이런 데 간격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간격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얼랑분포를 적용하였다? 아니죠? 자, 맞죠? 그렇죠? 그쵸? 얼랑분포. 그리고 얼랑분포는 간격분포에 해당돼요. 그쵸? 그래서 간격분포. 그쵸? 간격분포. 우리가, 자, 간격분포가 있고 개수분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격분포를 정리할 때는 간격분포에 해당되는 산식을 써줘야 돼요. 얼랑분포는 간격분포이기 때문에 맞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고. 자, 2번. 좌회전 차로의 포켓 길이를 산정하게. 길이다? 이건 숫자로 나오는 거죠? 개수예요. 그쵸? 개수. 길을 산정하기 위하여 포화성 분포를 적용하였다. 맞아요. 그쵸? 대기차량 대수를 우리가, 자, 몇 대를 산정한다라는 거 있죠? 대기차량 몇 대를 산정한다? 개수화시키는 건데, 그때 쓰는 게 포화성 분포죠. 대표적으로요. 자, 개수 분포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우회전 직진 공유차로 교통량 중 적색 우회전 교통량 추정에 편이 된 음지수 분포를 적용하였다. 자, 교통량의 추정이다. 그러면 이것도 간격이 아니고 개수 분포네요. 개수 분포. 자, 근데 여기서 뭘 썼대요? 음지수 분포를 썼다? 음지수 분포는 대표적인 뭐예요? 개수 분포가 아니고 간격분포입니다. 대표적인 간격분포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비보호 좌회전 용량 산정을 위한 대향방향 차관 간격동그라미. 간격분포네요. 해석을 위하여 음지수 분포를 써라. 음지수 분포를 썼다. 즉, 편의대 음지수 분포, 그 다음에 음지수 분포 전부 다 뭐예요? 간격분포죠? 아, 그러면 간격을 해석한다? 간격분포 해석 도구 맞네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정답은 3번. 무지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32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주도로 교통의 우선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차로 교통통제의 기대효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냐? 교차로의 교통통제랍니다. 그렇죠? 1번,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 전반적인 지체의 감소, 그 다음에 주도로 통행속도 증가, 용량의 증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주도로 교통의 우선처리를 중심으로 했다. 주도로 교통의 우선처리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교차 통제했다. 그래서 보니까 뭐냐면 주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부도로가 있으면 부도로 쪽으로 신호를 많이 안 주고요. 주도로를 쌩쌩 달리게 하는 거예요. 교차로에. 주도로의 신호를 좋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녹색 시간을 상당히 길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라지죠. 속도가. 주도로를 달린 차량은 빨리 달려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체 감소되고, 통행속도 증가되고, 용량도 증가되는데, 중대 교통사고가 증가할 우려가 커져요. 감소되는 게 아니고, 왜 쌩쌩 달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교차 통제라고 하는 것은 신호를 조절해서 주도로가 쌩쌩 달리게 하는 교차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 33번. 아주 다양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도 많이 나왔고요. 그죠? 자, 신호교차로에서 정지선을 통과하는 차량의 차두 간격이 아래와 같을 때, 출발 손실 시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그러고, 단순 거의 산수형 문제죠. 자, 볼게요. 자, 출발 손실 시간 보면, 출발 손실 시간은, 자, 시그마에 차두 간격이 있을 거예요. 차두 간격, 자, 마이너스, 자, 포화 차두 간격 이렇게 들어가죠. 포화 차두 간격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포화 차두 간격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2.7, 2.8, 2.2, 2.0, 1.9, 1.8, 1.8, 1.8, 그대로 들어가죠? 요게 포화 차두 간격이에요. 여기까지. 그까지가 이제 차두 간격 초로 최소화 되는 거죠. 요게 1.8로 잡히고, 자, 전체로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차두 간격, 차장 대기 번호 1번, 2.7, 1.8, 그렇죠? 자,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8, 1.8, 자, 그 다음에 3번, 자, 2.2, 1.8, 자, 그 다음에 4번, 2.0, 1.8, 자, 5번, 자, 1.9-1.8, 요렇게 들어가겠죠. 나머지는 더 하나 많아죠. 1.8-1.8은 0이니까요. 자, 그러면, 자, 요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6초예요. 2.6세크, 그렇죠? 자, 정답은 4번 되겠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자, 굳이 안 풀고 그대로 그냥 암기해 갈 거를, 자, 감히 추천드립니다. 자, 왜냐면, 문제 푸는 게 너무 오래 걸리고요. 자, 기출문제가 계속 똑같이 나와요. 한 3년에 4년마다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자, 요 문제는 그대로 갖고 왔는데, 어떻게 푸냐면, 그러니까, 외운다라기보다, 이 문제 안에, 자,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겠냐면 볼게요. 자, 중량이 1000kg이고, 전체 단면이 3제곱미터인 차량이, 양호한 상태의 노면을, 60kmph의 일정한 속도로 달리다가, 제동을 가여 감속하였다. 제동 시 타이와 노면의 마찰 교수 0.5라고 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찾았어요. 자, 그러면 1번 지문은, 주행 저항이 고려된 초기 감속도는, 초기 감속도는 약 5.14mps 제곱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0에서 1초 사이의 감속도가 일정하다고 할 때,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감속 1초 후의 속도는 41.5kmp, 감속도는 마이너스 5.08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오류하기보다, 약간 우리가 힌트를 줬죠. 자, 2번 문제, 2번에 대한 걸 검증을 해야 될 때는, 요게 필요해요. 어떤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속도가 원래 마이너스 5.14였는데, 1초 지난 다음에 마이너스 5.08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 0에서 1초 사이의 감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요 가정되는 숫자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틀릴 수가 없어요. 서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3번, 최초 감속 후 1초 동안 주행거리는 약 14.1m다. 그러면, 최초 감속 후, 그러면 감속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감속도가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감속도는 요게 이제,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지문에서.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세트로 해서, 묶여 들어가요. 그래서, 틀린 짐이 되면 안 돼요. 하나라도 틀린 짐이 되면, 다, 자, 없애지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마찰계수가 0.25인 감속 시, 주행저항이 고려된 초기 감속도는, 마이너스 2.57이다. 자, 초기 감속도가 1번에서 구하는 게 있었고, 4번이 초기 감속도 구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1번과 4번은 별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1번은 0.5라고 하는 마찰계수가 주어졌을 때의 초기 감속도고, 얘는 마찰계수를 0.25로 바꿨을 때 초기 감속도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얘네 셋이 뭉쳐있고, 얘가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정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얘가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자, 실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69가 나와요. 마이너스 2.69가 나온다. 그래서, 계산식으로 복잡해 갖고 가지 마시고요. 요게 이제 계산 문제, 2호 문제 자체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아, 정답 4번이다. 근데 뭘 외운다라기보다는, 1, 2, 3번이 엮여있는 지문이고, 4번만 동떨어있는 지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연관성이 없는 지문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밖에 될 수 없는 구조예요. 자, 요렇게도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됐고요. 이제 35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등 설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하고요. 추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요? 자, 신호등을 설치하면은 가다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추돌사고라고 하는 것은 앞차와 뒷차 간의 관계고, 앞차가 거의 멈췄을 때 보통, 뒷차가 제동을 하지 못하고 앞차를 부딪히게 하는 거죠. 부딪히게 하는 거. 요게 추돌이죠. 그러면 신호등이 설치할 때는 앞차가 멈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추돌될 가능성, 추돌사고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1번, 추돌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요 지문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 1번이 되겠고요. 2번, 질서있게 교통률을 이동시킨다. 3번, 수동식 교차로 제어보다 경제적이겠죠. 4번,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횡단시킬 수 있다. 신호등을 통해서요.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36번, 접근지체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접근을 하려면 먼저 뭐해야 돼요? 자, 접근지체 세 가지죠. 접근. 그렇죠. 접근지체는 첫 번째, 감속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감속. 그렇죠. 천천히 자, 접근을 해줘야 되죠. 멈추려고 하니까 이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정지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앞차가 조금 갔어요, 앞으로. 그럼 나도 좀 앞으로 가야겠죠. 그럼 가속이 들어가요. 가속. 그래서 감속, 정지, 가속 지체가 한꺼번에 납니다. 그렇죠. 1번, 2번, 3번. 맞고요. 4번, 대기행렬 지체요? 없어요. 그렇죠. 자, 됐고. 그 다음에 3,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3, 7번.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고요. 자, 뭘로 푸는 거냐면, 이 의미를 갖고 풀어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자율 속도가 70kmph인 도로 구간에 차량 정지선에 있는 차량이 출발했을 때 충격파의 속도가 만 35kmph였다. 출발한 차량의 속도는 얼마냐? 그러니까 출발한 차량이 원래는 70km를 달릴 수 있는 애였는데 자, 충격파로 얼마를 받았대요? 자기한테 만 35를 받았대. 그렇죠. 그러면 원래 70 달리던 사람이 만 35만큼 깎이고 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충격파로요. 그럼 원래 70이었는데 만 35를 깎으면 얼마? 35kmph로 출발한다는 얘기죠. 3번의 정답이죠.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의미로, 계산으로 푸는 게 아니고. 자, 38번 문제. 자, 고속도로 기본 구간의 서비스 수준 중 차량들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통행하며 자, 가장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가장 낮은 거 아니고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도로 용량에 가장 근접하는 단계를 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서비스 수준 2라고 하죠. 그렇죠? 4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39번 문제. 속도조사 지점에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봤고 자, 1번. 속도조사 지점에 구경꾼이 모이들지 않도록 한다. 그렇죠. 2번. 속도조사에 이용되는 장비는 접근한 운전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한다. 아무리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번. 주로 속도가 높은 차량만을 조사해서 간다? 아니죠. 자, 우리가 조사할 때 낮은 것과 높은 것 다 조사해야 되죠. 이미성이 확보되어야 돼요. 이미성. 자, 이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타겟 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도한 조사. 그렇죠? 결과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의도한 조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성이 보장돼야 돼요. 3번 정답이고요. 4번. 관찰자가 운전자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한다. 네, 맞습니다. 자,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간평균 속도와 시간평균 속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뭐냐라고 그러고 왔고요. 1번. 일반적으로 공간평균 속도가 시간평균 속도보다 크다? 바뀌었죠? 일반적으로 시간평균 속도가 공간평균 속도보다 큽니다. 그렇죠? 1번 정답이 되겠고요. 2번. 공간평균 속도와 시간평균 속도가 같을 경우는 개별 차량이 모두 동일한 속도를 보일 때다. 그렇죠? 네. 4번. 3번. 시간평균 속도는 지점 속도, 공간평균 속도는 비교적 긴 도로 구간의 통균 속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시간평균 속도는 각 창의 속도의 산술평균이고요. 참고로, 자, 우리가 공간평균 속도는 조화평균. 그렇죠? 조화평균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정답은 1번이요. 자, 그래서 교통공학은 계산문제와 많았고 계산문제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3과목과 4과목 기출 분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